천천히 쭉쭉쭉 올라가면 됩니라 무슨 걱정이 있습니꺼? 야야 빨리빨리 패들리라 뭐 더는거네 해리포터네 돌아오 자 도이치 이빠이 들어왔티요 2600 도이치맛 2600 우라자띠 아씨 설마 이 아새끼 이거 블랙잭이디 야 그래도 도이치로 좀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동무들 안나새끼 우리 최체산동무 도이치는 아주 맛있디요 아 자 지금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내래 아주 푸짐하네 이제 커피를 들이갔습니다 자 날래 연락주시라요 또 도이치 기르티 도이치 기가 막혔디요 최체산동무 도이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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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